감사합니다. 혹시 저희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모니터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고 템포가 좀 템포 조금만 저희를 오래 보고 싶으셔가지고 음양감독님이 노래를 천천히 틀고 계실까요? 올려줘 빨리 올려줘 대구에 오니까 사투리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저희 또 대구 멤버가 있잖아요 우리 대구소녀 자 그러면 짧게 멤버들 이름을 소개를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? 자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베리의 우윳빛깔 막내 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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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위치베리 핫바디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멤버들 이름까지 짧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사실 여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다들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? 네 이벤트를 짧게 해볼까 해요 친구 추가 저희가 페이스북에 스위치베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팬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 30분도 안됐죠 방금 전에 올린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 저희가 약간 눈에 띈다 하는 분을 한 분 뽑아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들 지금 핸드폰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아주 좋은 자세죠 잠시만요 기다려줘요 알겠어요 이름이 뭐예요? 스위치베리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다 하시잖아요 검색을 하셔가지고 좋아요랑 댓글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판드리가 없어요 어떡해 판드리가 없어서 어떡해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핸드폰하느라 약간 집중을 못하시지만 일단은 다음 곡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 아실만한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네 맞아요 케이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다 아는 노래죠 부탁을 안 드려도 아마 다 따라 불러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넝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 문화